스테이씨 이번 파트체인지 없습니다. 넷, 둘, 셋! 안녕하세요 스테이씨입니다! 저희가 여기 모임 이유를 설명드리기 전에 누구세요? 누구세요? 와! 벨리곤! 벨리곤이다! 벨리곤 댄스 한번 보여주세요! 하나, 둘, 셋! 어쩜 하는데! 어쩜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오늘 벨리곤과 무엇을 할 거냐면요 바로바로 파트체인지! 오늘은 벨리곤과 함께 하기 때문에 더 특별할 겁니다. 그리고 저희 멤버 뽑으면 하나가 벨리곤이 옆에 이름이 적혀있어요. 오늘 뽑은 멤버는 본인이 선택한 멤버의 파트가 나올 때 벨리곤과 함께 긴장하시면 됩니다. 맞아요. 한번 뽑아볼까요? 네네. 세나 씨부터 뽑아주세요. 네. 그 다음sten! 벨리곤 oppressed! 벨리곤 기대해준지! 벨리곤 기대줘요. 벨리곤 대박 벨리곤! 벨리곤 러버! 나 벨리곤 좋아! 나 벨리곤 좋아! 자, 이제 이제! 난 한단이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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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진짜 몰라요! 벨리곤이 보려고 했어! 오케이! 바로 공개해볼까요? 네. 하나 둘 셋. 뭐야? 야. 하세요. 우와. 우와. 너무 멋있어. 우와. 야. 너의 감절함이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어. 나 이거 한다. 아. 뭐지? 오케이. 오케이. 자, 준비됐어. 되게 예쁜데요? 여러분 자신 있어요? 네. 네. 저 완전 청순하게 자신 있어요. 저 완전 자신 있거든요. 저 아예 사운드답게 할 수 있어요. 저 완전 자신 있잖아요. 자신 없지만 잘 해보겠습니다. 만난하네. 그럼 바로 가볼까요? 하나 둘 셋. GO! 이름표 주세요. 시연이의 포즈가 쉽지가 않네. 짜릿해. Q. B. Q. A. B. S.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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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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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에서. 아이스 언니 어디 갔어? 아이스 언니 여기야, 예은아. 예은아, 너 어디니? 나 이거 안 해서 몰라. 전주야, 난 몰라! 전주 잘한다. 왜 사줬어? 어디야? 야, 어디야? 진짜 뭐야? 어디야? 어디야, 예은아? 여기였네, 여기. 뭐야, 예은아. 야, 여기 예은인가? 아니요. 델리금 센터! 델리금 센터로 가야돼요. 미안해요. 난 모르겠다. 이렇게 다 왔어? 예! 다 온다! 미키야, 미키야! 미키야! 나 여기였던 것 같은데? 제인이 대기 어디 왔어? 여기야! 오케이, 오케이. 나 여기 왔어! 나 여기 왔어! 제인이 대기 누구야? 여기야! Happy! Oh my god. No hurry. 내 파티야! 내 파티야! 나 너무 잘해. 어떡해. 아 미안해. 델리금이 너무 아파. 나 진짜 한 개도 모르겠어. 나 너무 잘해. 델리가 어디 갔어? 예은이 아니야? 델리금이 귀여워. 다음이 뭐지? 잠깐만. 세 파티야 여기. 성폭니다. 세 파티야! 나 여기 안무 몰라. 수민이 파티야! 저 여기가!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여기서 어디 하던데? 버티야! 하나 타이틀! 뭔 노래를 너희otzdem 늘어납니다. wal & lee 냄새가 어디? 버디dy 에라이보 야겠다! 사이 Doom 난 엔딩이야! 나 엔딩이야! routine 사랑하με 이거 맞아! 다 찌냈다. 이게 맞아! 감사합니다! 드라 가십시오! 뭐야 이게? 드라 가십시오! 와 우리 역대급 심각한 거 같아. 나 벨리곰 챙긴다고 못 챙겼어요. 벨리곰 내 옆에 있던데? 그니까요. 벨리곰 왼쪽에 방치돼 있던데. 맞아, 벨리곰. 괜찮아요? 많이 달랐죠? 안 괜찮아. 춤을 하나도 안 췄어요, 오프링 빼고. 아 맞아! 저도 어디야! 어디야! 근데 장제희는 벨리곰 없었잖아. 미안해요, 벨리곰. 제 파트 때 자꾸 센터 있길래 제가 좀 밀었어요. 미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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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요. 미쳤대. 어떻게 보셨을까? 어때요? 괜찮아요? 이대로 그냥 외장아재에 밖에 있는 건 아닌지. 스테이 씨 이번 파트체인지 없습니다. 경기 나가는 거 아니겠지? 미안합니다. 우리 어떻게 마무리해야 되니? 어떻게 마무리해야 되니? 여러분 지금까지 스테이씨였습니다. 안녕! 안녕! 여러분 이런 스테이씨도 사랑해주세요. 진짜 엉망진창이다. 미call's 날ちゃん female 성형은 Nicht Phungalics 정말 잘 안된 거죠. 안녕하세요!